자부로 장생 자부가 피곤해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장생 집은 진씨 집에서 1, 2쯤 거리에 있었고 다리를 지나가야 했다. 장생은 다리를 지나다가 실족해서 쓰러졌지만 급히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그는 진씨 집 서재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진씨 형제의 바둑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는 정원을 한가히 걸었다. 집 뒤에 작은 문이 있고 그 안에 둥근 정자가 있었다. 무소한 파초나무가 있어서 마음속으로 탄식했다. 이런 멋진 실내를 서재로 만들지 않다니. 다시 몇 걸음 걷자 작은 정자 안에서 임신부가 출산하려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서 마음이 통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말했다. 여기는 집주인의 내실인데 이런 장면을 보고도 피하지 않는다면 예의가 아니다. 급히 나와서 서재로 돌아와 잠시 쉬었다. 주인을 보니 바둑은 동생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주인은 다른 데를 보고 있었다. 알아채지 못하는 듯해서 장생이 대신 그걸 알려줬다. 집주인은 당황해서 놀란 것 같았지만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장생은 다시 큰 소리로 내 말대로 안 하면 바둑은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으로 바둑판의 도를 가리켰다. 진씨 형제는 깜짝 놀라 안채로 달려가 등불을 껐다. 장생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리에 이르렀을 때 또 넘어졌다. 일어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니 하인이 들어오게 했다. 장생은 좀 전에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다며 하인을 꾸짖었다. 하인은 아까는 듣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장생이 이튿날 진씨집에 가보니 등자는 땅에 쓰러져 있고 바둑판은 그대로 있어서 오렴붓이 꿈을 꾼 것만 같았다. 잠시 뒤 집주인이 나와서 말했다. 어젯밤에 선생님이 가신 뒤 귀신소리가 크게 나고 심지어 등불도 꺼졌으니 정말 괴상한 일이었습니다. 장생은 깜짝 놀라 자신이 와서 후원수를 두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우리 형제는 선생님이 오신 걸 못 봤는데요 라고 했다. 장생은 증거가 있다. 내가 이 댁의 후원에 가서 임산부를 보았다고 말했다. 진씨는 웃으면서 우리 집엔 후원이 없는데 그런 여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다. 장생은 바로 집 뒤에 있었다고 했다. 장생이 진씨를 데리고 집 뒤로 가보니 작고 허름한 문이 있고 그 안은 반마직이 크기의 채소밭이었다. 그 서쪽에 돼지우리가 있었는데 새끼 여섯 마리를 낳아서 다섯 마리는 살고 한 마리는 죽어 있었다. 장생은 두려워하며 그때서야 깨달았다. 어제 다리를 지날 때 넘어져서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구나. 나중에 다시 넘어졌을 때 그 영혼이 신체로 돌아온 것이고 만약 음욕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는 분명 짐승으로 환생할 것이다. 만약 장생이 암컷돼지를 그 집 부인의 몸으로 보는 순간 영혼이 빨려 들어갔다면 돼지 새끼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 여섯 마리 새끼 돼지 중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것은 장생의 영혼이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잠시의 유체 이탈 경험 도중 장생에게 남은 올바른 마음이 그를 돼지로 환생하지 않도록 했다. 몸을 벗어난 영혼은 그 특성에 맞는 길을 찾아간다. 그 중간 재생의 영혼은 그를 더 낳는 것이다. 그것은 다 그에 대해서